Q. 아저씨 얼굴 봤어? Q. 아저씨 얼굴 봤어? Q. 어떻게 생겼어? Q.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Q.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Q.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Q.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Q. 훌륭한 것은 DNA? Q. 트랜스와 DNA 감정 결과입니다.